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년간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이제 다시 11월달부터 해서 34회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맞나요? 네, 자, 뭐 기존에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저희를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의심을 한다거나 이게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에 나온 김에 그냥 믿고 따라가자.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저희를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달러거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는 게 유리할까요? 떨어뜨리는 게 유리할까요? 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떨어뜨리면 수업을 대충대충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오겠지. 안 와요. 그렇죠? 왜?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합격을 시키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오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구가 망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저랑 같이 1년을 잘 견뎌내셔야 될 거니까 그냥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첫 수업이 들어갈 건데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동일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들 다 믿고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저희들이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그래도 처음 만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교재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프린트물로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저는 수업을 무조건 PPT로 지금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계속 나갈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요약집으로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중간중간에 자료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이 개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개정이 되는 게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모아놓은 자료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중간에 자료는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렇게 PPT로 봤는데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글자를 읽는 게 되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재는 글자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는 그 뒤에 있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입구에.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PPT 자료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직접 적어보시는 게 공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읽고 쓰고 자료 정리하고 저 혼자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 뭐 전자칠판도 이용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다 칠판에다가 판서를 했어요. 판서를 했는데 판서를 하다 보면은 진짜 저만 공부가 돼요. 저만 신나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새끼가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이렇게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PPT 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체크를 하시되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위가 워낙에 넓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너무 공부할 분량이 많아집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딱 시험 볼 때 필요한 것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추가해서 뭔가를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업시간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간 부분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제발 그거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법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 거냐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는 그걸 알려드리는 거지. 어디 나가서 세법 가지고 야, 나 세법 배웠는데 뭐든지 다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야, 그러면 혹시 너 세법 배우냐? 어, 배워. 그러면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 새끼 수업 되게 못해서 모른다고 하세요. 세법은 아무리 잘 말해도 본전치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욕을 얻어먹기가 제일 쉬운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돈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라도 세금에 대해서 야, 이번에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어, 나 그런 거 안 해. 세 번 문제 몇 문제 안 돼서 나 그런 거 안 배워. 수업시간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새끼 되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이 안에서만 써먹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누군가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 그래 나 이거 알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지 마시라고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인생이 피곤해져요. 하, 제가 왜 이 세법을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개정이 돼요. 제일 많이 개정이 되고 질문도 제일 많이 들어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질문할 때 보면 제가 아는 분이요. 제가 어떤 분이요. 나중에 보면 다 본인 이야기예요. 근데 또 본인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다 물어보면 혹시 본인 이야기 아니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될 수 있는 걸 물어봐야지 아예 안 되는 걸 불가능한 것을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좋은은 좋은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십시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일 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그래 원래 네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삐끗하면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관계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차라리 세무사 찾아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건데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계시는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2시간 합격당이라고 해서 대부분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즉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죠. 회사에서 일하고 또 와서 저녁에 피곤하신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정규반처럼 수업을 길게 해드릴 것 같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짧게 짧게 하면서 포인트만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되도록이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월달 12월달 과정은 개념 완성 과정이라고 해서 정규반 수업하고 동일하게 갈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세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개념적인 것들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 딱 유치원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이론 과정이 한 번 더 돌아갑니다. 3개월 동안 지금 돌아갈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론 과정이 한 번 더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4월달부터 6월까지 역시 3개월 동안 이론 과정이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이제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문제의 적응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1월달 12월달에 한 번 수업을 듣고 1월부터 3월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이론 수업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 3월까지 딱 수업을 받고 나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점 그 정도밖에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공부를 해봤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도 점수가 높게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은 문제로 풉니다. 그런데 이론을 죽어라고 공부를 한다고 한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그렇죠? 연애를 책으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실제 연애 잘하냐고요. 아 연애하면 안 되는구나. 이번 1년 동안은 없는 애인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애인 버리세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이 저녁 야간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얻어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공부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이걸 공부할 건 아니거든요. 정말 1년 안에 되도록이면 물론 내 마음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목표를 1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족도 버리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했을 때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혼자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족보다 더 많이 볼 사람들이에요. 1년간만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발 애인 만들지 마시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어느 시점이냐면 이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론 과정을 문제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거기서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3월까지니까 지금 5개월이 걸리겠죠? 최소한 3월이니까 5개월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점수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잡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 점수까지 올릴 거야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그래 지금은 그냥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책으로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요. 책으로 싸우는 기술을 배운 사람하고 그냥 책으로 안 배우고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차 맞아가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둘이 붙여러면 누가 이겨요? 그래요. 그냥 진짜 차 맞으면서 싸움 배우는 놈이 이겨요. 왜? 몸으로 부딪혀봐야 아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짜 몸으로 부딪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목표를 높게 잡게 되면 사람이 그렇죠? 기대치가 높은데 거기를 못 따라가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마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항상 우리는 내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비정상이에요. 항상 점수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엔 실제 시험장 가서 몇 점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과정 속에서 몇 점 나오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한다. 나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60점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60점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 꾸준하게 유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긴 해요. 권장은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있구나.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남들이 어? 나 공부 좀 잘했어. 나 공부 좀 잘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되게 잘했는데?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과거에 얽매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다 동일하게 출발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잘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자만심을 가지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그럴 필요 없고 천천히 꾸준하게 가다 보면 합격점순을 만들어지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그렇게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1원하고 문제하고 같이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기출 문제에서 없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지금 두 번 들어가죠?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마무리 총정리하시고 10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1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개념 완성 커리클럼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과정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고 이번 11월 달 12월 달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다? 그래요. 합격하기 위해서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합격하기 위해서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잘 푸는 기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세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것까지 얻어가면 최고의 선택인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무조건 뭐다? 합격이다. 목표가 확실해야 가는 방향이 확실해져요. 목표가 불확실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법은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세금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해서 취득을 해서 뭐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할까요? 양도를 하겠죠.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할 것이고요. 취득을 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법이다. 나머지는 시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자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도 안 받을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뭐죠? 세법이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아시죠? 몇 문제 출제돼요? 16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원래 과목당 40문제씩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 2과목 2차 과목 3과목인데 민법, 학교론 각각 40문제씩 해서 80문제 그 다음에 2차 과목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해서 총 40문제씩 해서 120문제입니다. 근데 공시하고 세법이 묶여서 40문제예요. 공시하고 세법이 그래서 이게 3교시 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1교시 때 민법, 학교론 보고 2교시 때 공법, 중개사법 보고 3교시 때 공시세법을 보는데 공시세법이 옛날에는 40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문항수가 줄어들어서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게 세법이죠.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눈치를 보지 마세요. 하셨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셨죠? 세법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왜?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합격인데 합격을 하려면 아직은 절대평가니까 몇 점?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그러면 40문제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40문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 맞아야 돼요? 그래요. 24개 이상만 맞으면 돼요. 24개 4, 6, 24니까 그러면 공시 공시 죽어라고 해가지고 다 맞춰요. 세법 다 틀려도 합격해요? 못해요? 해요. 그런데 세법 죽어라고 해서 다 맞추고 공시 다 틀리면 합격 못한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요. 공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시를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24개를 다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추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 부족한 부분을 세법에서 채워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너무 등한시한다. 무조건 손해봅니다. 막판에 가서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마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시험 보신 분들은 오히려 체감으로 느꼈을 건데 우리가 총 23번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해가 언젠지 아세요? 15회 때예요. 15회.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에 2번 봤던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렵게 낸 해든 쉽게 낸 해든 평균 합격률이 약한 20%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맞춰주는데 전체 수험생 중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지는데 15회 때는 5%가 안 나왔어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사시 준비하시는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지로 얘들도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시 준비하는 애들한테 시험을 보였더니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걸 어떻게 공인중개사 보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냐고요. 그래서 난리 났었죠. 그래서 추가 시험을 봤던 게 15회 때인데 세법만 놓고 보면 올해 시험이 15회 그 수준의 시험이었어요. 그만큼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법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렵다 싶다는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면 세법 16문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면 그 애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면 그 애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5문제 나오면 몇 문제는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1문제는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2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14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느끼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수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때는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볼 때도 세법이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안 배운 문제들 세법이 보니까 워낙이 넓으니까 안 배우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배운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이상한 데 사이드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대신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풀고 가시는 게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원하는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시험을 보면 쉽지 않아요. 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괜히 욕심이 나거든요. 사람 자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세법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계륵 같은 과목입니다. 열심히 하자니 점수가 몇 개 안 되고 문항수가 그렇다고 안 하자니 되게 불안한 과목이고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 2차 동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부 방법을 아시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1, 2차 동시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1차 위주로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2차를 준비할 때 마음이 수월해져요. 그런데 1차가 안 따라와주면 2차 공부를 못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1차를 늦어도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한 60%는 1차에 투자를 하시라고요. 2차만 하신 분들은 별개고 아셨죠? 대신 2차 과목을 수업을 안 들으시면 못 따라와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절대 빠지지 마세요. 꾸준하게 따라오시고 나중에 복습만 좀 해주세요. 오시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읽어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한 번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듣고만이라도 오시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때 되게 수월해지니까. 아셨죠? 특히 세법은 그렇게 해서 좀 따라와주시고 나중에 가서 제가 지금부터는 세법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세법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수업 시간에 빠지면 못 따라갑니다. 수업 시간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계속 귀를 열고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뭐 11월달 12월달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아시겠지만 우리는 총 120문제입니다. 2차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120문제 통틀어서 평균 60점이 나오면 돼요. 몇 개를 맞아야 돼요? 12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 60점이에요? 72개 그죠? 120 곱하기 6 하면 돼요. 72개잖아요. 60%니까 자 그러면 72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나중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전략으로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략을 얼마만큼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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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목표를 아니야 나는 공법이 어려우니까 공법은 20개 절반만 나는 맞춘다고 생각하고 준비할 거야 나머지 절반은 그냥 냅다 찍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4개 부족하죠? 4개 부족한 걸 나는 여기서 추가시킬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꽈락만 아니라면 꽈락만 아니라 그러면 72개만 나오면 되잖아요. 과목당 꽈락만 아니라면 그래서 다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전략과목을 세우셔야 돼요. 그 전략과목은 무조건 30개 이상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30개 이상 그러면 그 전략과목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어떤 과목이 전략과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과목이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어내서 뭔가를 점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잘하고 내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 틀리기만 해도 합격을 합니다. 아셨나요? 어려운 건 버리셔야 돼요. 자,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수두룩해요. 아셨어요? 제발 그걸 찍어 넘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안 넘어가는 나무를 뭐하러 찍어 넘겨요? 그냥 돌아서 가시라고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사람 뭐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수천 번 찍어보세요. 안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나랑 이 문제랑 사주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천 번을 찍어도 안 돼요. 그걸 굳이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 그때 가서는 그것까지 해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아셨죠? 그래서 전략과목을 잘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략과목 1차에서 하나 2차에서 하나 무조건 그 전략과목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30개 이상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비전략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법같이 국계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주택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등등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을 뽑아서 더 잘하시라고요.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법 내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 정보세가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소득세가 있어요. 자 이거 합쳐서 16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잘 되는 부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수업을 듣때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출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 분들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문제 적응력을 다시 한번 키우실 수 있는 게 좋아요. 빨리 최대한 빨리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커리큘럼 들어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총론 쪽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총론이라고 해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 딱 두 문제 출제가 됐고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두 문제만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 한 문제 그대로 나왔고 재산세도 평균적으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기가 두 문제 여기가 세 문제 여기가 한 문제 여기도 두 문제 여기가 한 문제 소득세 통틀어서 여섯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소득세 통틀어서 그런데 올해 총론 쪽은 그대로 두 문제 나왔고 취득세는 한 문제 적게 나왔고 등록면허세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왔고 재산세도 재산세도 여기도 세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 적게 나왔고 대신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더 나왔죠. 그다음에 소득세는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16개를 다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만점짜리 공부가 아니다. 60점짜리 공부다. 그러면 60점을 맞으려면 16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몇 개 맞아야 돼요? 9.6개입니다. 그렇죠? 60% 곱하면 9.6개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몇 개가 목표냐? 10개가 목표예요. 무조건. 자, 무조건 10개는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16개짜리 수업은 못 해드립니다. 16개짜리 수업을 해드리려면 이렇게 수업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내용 있죠? 이거 대학교에서 배우면 2년간 배울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1년에 끝내야 돼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끔 해드릴 거라고요. 대신 60점을 맞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지 100점을 맞게는 못 해드려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목표는 몇 개? 10개. 그러면 10개를 맞추려면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소득세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했어요. 세법 내에서. 그래서 9개를 풀어서 맞췄다고 쳐요. 나머지 7개 남죠? 한 번으로 쫙 찍으면 하나는 맞겠죠? 그래서 10개. 됐죠? 단순해요. 그렇다고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할 건 아니잖아요.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들으시되 이 중에서 잘 되는 걸 하시라고요. 잘 되는 거. 또 소득세 내에서도 파트별로 또 나눠줘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 시험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10개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달만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번 11월달 12월달은 총론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해드릴 거예요.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모르면 애초부터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수업계획표를 보시게 되면 1주차 2주차 수업은 총론만 지금 정리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주차 때 취득세 4주차 때 재산세 5, 6, 7주차 때 소득세 수업계획표에 나와있죠? 그렇게 해서 총 7주간에 걸쳐서 수업을 해드릴 거고 전부 다 PPT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나눠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법은 무조건 몇 개가 목표다? 10개가 목표다. 아시겠나요?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문제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32번의 시험 중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문제가 두 개나 출제가 됐어요. 일단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는 원래 나오는 문제니까 나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간주임대로 계산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문제 처음 나왔는데 처음 미칠 필요는 없어요. 처음 나오는 문제가 나왔다 그 말은 뭐냐 애초부터 이 문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는 소리예요. 문제 자체를 그리고 총론 부분은 거의 10년 만에 지금 나온 지문들이에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나오거나 재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나오면 그래요. 작년, 재작년 그 한 5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거의 10년 지금 올해 33회잖아요. 10년 만에 지금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물론 지문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올해 나온 문제는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 파트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총론 내에서도 이 문제는 내년에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은 좀 해봅니다. 나머지 취득세 문제라든지 등록 면허세 문제 등록 면허세도 특별징수 관련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쓸데기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들. 물론 이걸 답을 찾는 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다 맞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런데 이런 지문들이 나오니까 문제 풀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문제를 딱 입는 수가 숨이 멈추죠. 숨이 탁 막혀요. 이거 어떡하지? 와 세법 진짜 전혀 배우지도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막힙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나 이 문제나 이 문제나 이쪽 문제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이 문제 이 정도는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충분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종합부동산세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한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세율 쪽하고 관련된 거라서 숫자 자체를 외웠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덟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찍어야 됐었던 문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해가 없었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니까 지금 평균치가 넘어버렸죠. 그래서 올해가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찍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알 필요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실무에 나가서 써먹지도 못할 문제들이.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뭐 이건 출제자의 의도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좋은 말들 모아서 써놨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따라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세법의 전문가가 아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다. 아셨나요? 두 번째 세법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이해과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의 문제는 학력고사식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수능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셔도 좋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다시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억지로 만드는 법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이 법이 만들어질 만한 이유가 존재하니까 그걸 찾아가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어요? 그것만 잘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저희를 믿으세요. 분명히 합격시키도록 하게 할 테니까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잠시였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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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